이전 날씨처럼 바뀔지나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빨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까 방금 내가 안 감추가 미어지만 난 좋다는 게 아니야 조금 더 깜농 때까지 내가saying 근데 저희는 특별한 시설이Cu가 아닌가요 우리는 특별한 시설은 나는 자신의 하image ,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그 차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일단 마셔 ella의 시설을 볼 수 있고 내가 aim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내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 자격적인 시설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같은 것을 함으로 저거? 이거 너무 안할까? 이거 너무 안할까?